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련이 편찬한 삼국유사에 수록된 동명성왕 중웅의 탄생 일화를 재미있게 들려 드리겠습니다. 알에서 태어난 아이 먼 옛날 해모수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해모수는 산책을 하다 목이 말라 강가로 갔지요. 강에서는 여인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 가운데 유난히 눈에 띄는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해모수는 그 여인에게 물었지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는 강물신 하백의 딸 유아라고 합니다. 여인은 부끄러운듯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 유아라. 당신은 참 아름답군요. 제가 목이 마르니 물을 좀 주시겠습니까? 유아가 물을 떠서 건네는 순간 해모수는 유아를 끌어올려 말에 태우더니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해모수는 유아를 데리고 압록강 근처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해모수의 집에 온 유아는 걱정하실 부모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지요. 해모수는 유아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해모수의 말을 들은 유아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믿음직하고 잘생긴 해모수가 마음에 들었지요. 이렇게 해서 해모수와 유아는 함께 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해모수가 말도 없이 집을 나가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유아는 밤낮 없이 해모수를 기다렸지만 해모수에게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답니다. 해모수가 돌아오지 않자 유아는 할 수 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인 하백은 유아를 내쫓았습니다. 아비 허락도 없이 혼인을 하다니 집에서 나가거라! 집에서 쫓겨난 유아는 태백산 남쪽에 있는 우발수라는 강가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으로 사냥을 나왔던 동부여의 금화왕이 강가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유아를 보게 되었지요. 금화왕은 아름다운 여인이 강가에서 울고 있는 게 이상하여 그 이유를 물었지요. 당신은 누구요? 저는 유아라고 하옵니다. 그래 어찌하여 이곳에서 혼자 울고 있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저를 쫓아냈기 때문이랍니다. 아니 무슨 일로 아버지가 딸을 내쫓았단 말이요? 유아는 말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허허, 울지만 말고 어서 대답을 해보시오. 유아는 지난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유아의 말을 들은 금화왕은 화를 냈습니다. 해무수라는 사람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이요? 유아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흐르는 눈물만 닦았습니다. 남편도 사라져버리고 집에서도 쫓겨났다고 하니 그대의 신세가 정말 가엾구려. 금화왕은 울고 있는 유아를 보니 마음이 아파 유아를 다독거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부여의 왕이요. 내가 대골에 그대가 머물 곳을 마련해 줄 테니 함께 갑시다. 정말 고맙습니다. 유아는 금화왕을 따라 대골로 들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아가 머무는 방은 평소에는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지요. 그런데 유아가 온 다음부터 밝은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밝은 빛은 유아의 몸을 가득 비추었습니다. 유아가 이리저리 피해봐도 햇빛은 자꾸만 유아를 따라다녔지요. 마치 황금빛 용이 유아에게 달려드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유아가 아이를 가진 것이었어요. 열 달이 지나고 유아는 커다란 알을 낳았습니다. 세상에 어쩌면 좋아 사람이 알을 낳았다니 나는 천벌을 받은 거야. 유아는 두려움에 떨며 울었습니다. 유아 부인이 알을 낳았대요. 세상에 사람이 알을 낳았다니. 소문은 금세 온 대골 안에 퍼졌고 금화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어찌 알을 낳았단 말이냐. 불길한 이래로다. 돼지에게나 주어라. 신하들은 알을 돼지우리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돼지들은 알을 피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금화왕은 다시 명령했지요. 그러면 길거리에 내다 버려 소나 마리 밟아서 깨뜨리게 하라. 신하들은 알을 길거리에 내다 버렸습니다. 길거리에는 수레를 끄는 소나 마리 많이 지나다녔지만 이상하게도 소와 마르 조심스럽게 알을 비켜갔습니다. 신하들은 이 사실을 금화왕에게 말했습니다. 금화왕은 불길한 생각이 들었지요. 마리나 소들도 피해간다고. 그렇다면 들판에 내다 버려 새들이 쪼아먹게 하라. 신하들은 알을 들판에 내다 버렸습니다. 새들이 날아오고 사슴과 토끼처럼 털이 따뜻한 동물도 알 주위로 모여들었지요. 하나들 모여든 동물은 알을 둘러싸고 포근하게 품어 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신하들은 알을 다시 대골로 가져왔습니다. 안되겠어. 우리가 직접 깨뜨려 봅시다. 그럽시다. 신하들이 커다란 도끼로 알을 내려 찍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게 쳐도 알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신하들은 금화왕에게 가서 이제까지 일어난 일들을 모두 말했지요. 무엇이 동물들이 알을 품어 주었다고. 예, 그러하옵니다. 저희가 알을 깨뜨리려고 도끼로 쳐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하늘의 뜻인 것 같다. 알을 유아에게 돌려주어라. 유아는 알을 돌려받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해무수님은 하늘의 신 아들이라고 하셨어. 이 알은 해무수님과 내가 혼이 나야 낳았으니 하늘 신의 자손님이 분명해. 그러니 정성을 다해 보살펴야겠다. 유아는 그날부터 정성껏 알을 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알껍데기가 쩍 갈라지더니 늠름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몸집이 크고 눈매가 영리해 보였지요. 아이는 유아 부인의 보살핌 속에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다른 아이들 같으면 겨우 걸음마를 배울 나이에 화를 쏘아 날아다니는 파리를 잡을 만큼 놀라운 솜씨를 보였지요. 그래서 아이는 주몽이라고 불렀습니다. 부여에서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불렀거든요. 어느덧 주몽은 열 살이 되었습니다. 주몽은 힘이 장사였습니다. 게다가 뛰어난 활 솜씨는 누구도 당할 수가 없었답니다. 금화왕에게는 일곱 아들이 있었지요. 일곱 왕자는 재주많은 주몽을 미워했습니다. 아바마마 주몽은 위험한 인물입니다. 앞으로 아버지를 제치고 이 나라를 차지하려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죽여서 일찌감치 뒤탈을 없애야 합니다. 첫째 아들 대소왕자가 나서서 왕에게 말했지요. 왕자들이 주몽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자 금화왕은 주몽을 마구간지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일곱 왕자는 누더기를 입고 말똥을 치우는 주몽을 보자 그제야 안심했지요. 하지만 주몽은 평생을 마구간지기로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유아도 그런 주몽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아는 주몽을 불러 말했지요. 주몽아, 언젠가는 금화왕의 일곱 왕자가 너를 죽이고 말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준비를 해두었다가 위험이 닥치면 곧 이곳을 떠나거라. 유아의 말을 들은 주몽은 좋은 말을 골라 일부러 그 말에게만 먹이를 적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잘 달리지 못하는 말에게는 먹이를 많이 주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좋은 말은 여유여 볼품이 없어지고 둔한 말은 피둥피둥 살이 쪘습니다. 일곱 왕자는 살찐 말은 골라 자기들이 가지고 주몽에게는 삐쩍 마른 말을 주었습니다. 좋은 말을 얻게 된 주몽은 그때부터 자기 말을 정성스레 먹이고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아가 주몽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금화왕의 일곱 왕자들이 너를 해치려는 계획을 세운 것 같구나. 어서 이 나라를 떠나거라. 너라면 어디로 가든지 큰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예 어머니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주몽은 유아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주몽은 친한 친구인 오이 마리 협부를 만나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오이 마리 협부는 주몽을 형제처럼 따르는 사람들이었지요. 주몽, 어디로 갈 생각인가? 납쪽으로 가려고 하네. 그곳에 나라를 세워 내 뜻을 펼치겠어. 그럼 우리도 목숨을 걸고 자네 뒤를 따르겠네. 주몽은 밤이 깊어지자 마구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주몽은 그동안 정성스럽게 키운 늠름한 말에 올라탔지요. 오늘을 위해 너를 길렀다. 가자! 오이 마리 협부도 주몽을 뒤따랐습니다. 주몽이 달아났다는 소식이 대골 안에 퍼졌습니다. 대소왕자는 부하들을 이끌고 주몽 일행을 뒤쫓았지요. 그런데 남쪽으로 내려가던 주몽에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넓고 깊은 강이 앞을 가로막아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주몽, 어서 무슨 방법을 생각해야겠네? 그래! 대소왕자 무리가 바싹 뒤쫓아왔어! 저 멀리서 대소왕자가 검을 빼어들고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주몽이 강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강물의 신 하백의 외손자다. 또한 하늘의 신 아들 해무수가 내 아버지다. 하늘이 나를 세상에 보냈으니 나를 구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때였습니다. 한 친구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몽, 저기를 보게! 눈앞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물 위로 수천마리 물고기와 자라가 떼를 지어 쏙궂어 올라 다리를 만든 거였습니다. 물고기와 자라가 우리를 위해 다리를 만들어 주었다니! 어서 강을 건너가세! 역시 주몽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 들림없어! 사람들은 감탄하며 말했지요. 나의 뒤를 따르라! 주몽과 새 친구는 물고기와 자라가 만든 다리로 무사히 강을 건넜습니다. 대소왕자와 부하들도 그 모습을 보고 주몽 일행을 쫓아 강으로 참벙참벙 뛰어들었습니다. 으악! 사람 살려! 대소왕자의 부하들은 그만 강물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물고기와 자라가 한꺼번에 흩어지면서 강물 속으로 사라져 버렸거든요. 대소왕자는 강을 건너지 못해 도망가는 주몽 일행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사히 강을 건넌 주몽 일행은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 넓은 들판에 다다랐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군! 이곳을 새로 세울 나라의 수도로 정하도록 하세! 주몽은 맑은 강물이 흐르고 울창한 숲이 우거진 주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주몽 일행이 말을 달려 도착한 곳은 졸본주라는 곳이었습니다. 맑은 강물은 비류수였고요. 일단 이 강가 근처에 머물 곳부터 마련하세! 주몽이 새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주몽은 일단 비류수 근처에 머물며 차차 나라를 일으키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주몽과 오이, 마리 협부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땀 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기원전 37년경에 나라를 세우고 나라의 이름을 고구려라 정했습니다. 주몽은 자신의 성을 고시로 정했지요. 자신이 하늘신의 손자이며 햇빛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높다는 뜻의 고자를 쓴 것입니다. 고주몽은 고구려의 시조가 되었고 고구려는 약 700년 동안 강한 나라로 이어져 왔답니다. 요 potential for s 이 mattress необходимо 스토리 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